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선거 부정 문제는 한 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을 침묵했기 때문에 다음 부정선거가 이어지고 그 다음 부정선거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사시면서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시겠지만 문제는 누군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으면 그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그걸 윤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셨으면 본인이 재임한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부정선거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침묵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이어졌고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정선거에 침묵했기 때문에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또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4월 5일 보궐선거에 부정선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침묵했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의 역대 사상 최악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그것이 침묵함으로써 2024년 총선은 거의 100%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겁니다. 세상사를 관통하는 여러분들 원칙이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국민의 힘이 모두 다 침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계속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 부정선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어쩌면 저는 같은 민족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한편이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문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눈을 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선거지만 2022년 또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선거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선거뿐만 아니고 울산 남구나의 구의원 기초의원을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든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입니다. 그 선거를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는 이겁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선관위 후보별 득표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울산광역시에서 조작값 35%를 사용했고 울산 남구나에서 15%를 사용했습니다. 어제는 충북 창주날을 봤기 때문에 오늘은 울산 남구나 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게도 제야 케이님이 자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조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게 여러분들 울산 남구는 김기현 후보의 지역구고 비교적 보수색제가 강한 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겁니다. 이 보시죠. 울산광역시 남구나 선거구에 신정 4동하고 옥동 2개동밖에 없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과 국민의힘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여러분들 숫자가 있는데 이 득표율이 똑같이 나온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익값 더불당 빼기 국힘당은 플러 7.8% 플러 7.7%가 나온 겁니다. 당일 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정 4동과 옥동 2개동밖에 없습니다. 47.752 47.452.6 여러분 여기서 또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국힘당이 승리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어김없이 민주당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국힘당이 승리했는데 민주당은 어김없이 사전하고 당일 이렇게 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도덕질한 표만큼 도덕질한 표만큼 이동시켜준 겁니다.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6.4%를 훔쳐가지고 더불당 후반께 더해준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 9.2%를 훔쳐가지고 9.2%를 더해준 겁니다. 통상 관외 사전 우편투표는 조작도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냥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조작을 했구나. 이게 이렇게 두 개 동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똑같이 일치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사용했구나. 그걸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당이 1.2%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는 강남도 위험하다 이렇게 떠들고 다닌 겁니다. 조작을 했는데 아주 멋진 여러분 그래프입니다. 울산 남구 나의 기초위원회 더불 민주당을 여러분 당선시키기 위해서 남조선 선관위가 어떻게 여러분들 작업을 했는지를 여러분들 그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독질한 것만큼 남구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6.4%를 훔쳐가지고 더불 민주당의 플러스 6.4%를 더해준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8%를 도독질한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조작을 했는지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서는 세상에 그 많은 숫자가 있는데 53.9대 46.1이 똑같이 동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키가 찬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이 안 됐을 때 실시됐던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윤석열이를 핫바지로 본 겁니다.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윤석열이가 어떻게 할지를 잃을까 찬치 이름들 눈치를 보고 그다음에 화끈하게 조작한 것이 바로 2023년 4월 5일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침묵하니까 10월 11일을 그냥 내놓고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신종사기수법을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국민의힘의 텃밭에 해당하는 울산 남구나 선거구에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또 4월 총선이 한 6개월 남았지만 사전투표 제도를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개선하지 않으면 국힘당은 대패하고 국민들은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작하면 대택이 없는 겁니다. 조작하면. 전산으로 조작하는데 투표지 분류기를 열심히 본다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약회의님이 여러분들 자료를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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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그러면 만일에 조작을 안 했으면 조작을 안 했으면 국힘당 후보가 얼마나 차이를 이겼느냐. 조작값이 15%를 차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딱 여러분들 4월 5일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제야 전문가 선거 데이터를 그대로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결과를 냈지 않습니까. 이게 제야 전문가 작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앞에 두 칸 이것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가짜 득표수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이름 두 칸이 뭔가 하니까 조작값을 차단한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보고 난 후보별 진짜 득표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정사동에서 더불당 최덕종이 2351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뻥을 쳤는데 실제로는 2195표를 받은 겁니다. 2195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156표를 더해가지고 2351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울산 남구나에 이건 조작해가지고 국힘당 후보한테서 표를 얼마나 도덕질했는지. 거소 투표에서 16.50인가 17표 우편 투표에서 60.15인가 60표 신정사동에서 156.30이나 156표를 훔쳤고 옥동에서 183표를 훔친 겁니다. 도합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에서 416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이 도덕질한 표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후보별 득표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찾아넣은 게 조작값 15%입니다. 15%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를 복원한 것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재야 이건 재야 전문가 작업입니다. 재야 전문가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 선관위 주도 조작값 발견 작업 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재야에 계시는 k님이 여러분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선관위 후보별 득표수에 조작값 15%를 발견해 선관위 주도 사전특표 조작 확인. 2단계 후보별 진짜 득표수 추정. 3단계 국민의힘 5.3% 차이로 승리하다. 5.3%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1.2% 차이로 패배한 걸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작하기 이전 상태입니다. 조작하기 이전 상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사전투표가 47.52 37.52 이렇게 사전투표도 다 이긴 겁니다. 누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사전투표도 다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뭐죠 더블당이 이기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남조선 선관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 당이름 후보가 다 이겼는데 이걸 여러분들 뭐죠 조작값 15%를 이용해 가지고 남조선 선관위가 다 더블당이 국힘당보다 이기도록 53.46. 53.46 이렇게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53.46 대단한 거죠 모든 걸 다 조작한 겁니다. 아무리 조갑제가 덮으려고 노력하더라도 이건 못 덮습니다. 이거는 숫자로 조작을 한 게기 때문에 이건 막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만일 이게 드러나 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으면 나라가 골로 가겠죠. 그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게 드러났는데도 이건 덮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죠. A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가 53.9 대 46.1로 이기게 만드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더블당이 47.5고 국힘당이 52.5 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울산 남구나의 국민의힘의 텃밭에서 낙선자인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켜준 겁니다. 누가 당선시켜줬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당선시켜준 겁니다. 어느 정권에서 일어났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하에서 치러진 두 번째 공직선거인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뭐 꼼짝만 합니다.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이게 부정 사전투표 조작한 거고 이건 사전투표 조작 안 한 거고 여러분이 딱 캡쳐가 보시게 되면 완전히 개판입니다 개판. 이런 인간들을 위해 가지고 1년에 9천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 3천명 조직을 왜 여러분 거느린 겁니다. 이 벌 받아야 됩니다. 이 나라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부패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이아 전문가 이런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제이아 케이님이 분석한 걸 보니까 더 여러분들 조작 이전 그대로 다 드러나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